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그룹의 스티반 애쉬료리 지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봄 끝자락에 저희가 부동산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부동산 세미나는 누구를 위한 세미나인가요? 네 우선 태어나서 처음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10년 20년 전에 집을 구매하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미나이기도 합니다 금년은 특히나 이런 다양한 정책과 법안들이 많이 소개되고 또 바뀐 해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날짜와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네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장소는 서리 길포드에 위치한 서튼 프리미어 리얼티 15483 104 에비뉴 923R 1행구 무슨 편지 보내야 되나 편지 우편보다까지 알려주셨네요 근데 저희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싶지만 자리가 간정되어 있는 관계로 몇 분을 모실 수 있죠? 네 아쉽게도 단 20분만 모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래 더보기라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한 후에 개별적으로 확인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리 길포드에 위치한 서튼 프리미어 리얼티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되 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1개 아 charging Alt